대형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상당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거에 저희가 같이 했던 일을 이렇게 다시 축하하고 하는 것은 정말 두 양국 관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영국을 출발하기 전에 여왕과 같이 저희 어머니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저한테 그냥 갔다 오라는 얘기 외에도 이렇게 메시지를 여왕께서 친절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본인은 나의 아들 왕자가 안동을 방문하게 돼서 대단히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Duke of Edinburgh and I paid a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20년이 벌써 됐습니다. Duke of Edinburgh, Edinburgh 공작과 함께 한국을 국빈 방문한 적이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1999년 저는 한국에 많은 곳을 방문했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특히 저는 1999년에 왔을 때 많은 곳 다닌 것 중에 특히 하하의 마을에 와서 73세 생일상을 받은 것을 저는 정말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장례에 하의 마을 여러분들도 안동시 경상북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So ladies and gentlemen, in addition to that, the queen did say that I was to make sure that I remembered everything that I saw and heard and experienced and to tell her when I get back. And I can tell her that I have received the warmest of welcome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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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